안녕하세요. 이병옥 쿨플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사실 시간입니다. 그립 있잖아요. 그립 잡는데 제가 손가락 그립하고 또 손 바닥 그립으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되는 진짜 재미있는 사실.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으니까 만약에 공은 맞힐 수 있는데 방향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슬라이스 나는 분들에게는요. 이거 완전히 와 촉촉한 하늘에서 내려주는 단비가 될 수 있으니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오늘 영상 진짜 재미있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재미있는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립을 잡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립을 잡는 건 손가락 그립이에요. 손가락 그립. 손가락 그립을 잡고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 손에 있는 바닥 쪽은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 그립을 하게 되면 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스피디한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이는데요.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페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스트롱 그립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았고 그러면 이제 스윙을 하는 동안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임팩트 순간에는 그립을 꽉 잡죠. 꽉 잡습니다. 꽉 잡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임팩트에 빡 공을 때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저는 뭐만 할 거냐면 이 손 모양 잘 보셔야 돼. 저는 손을 움직이지 않고 손만 그냥 딱 딱 힘만 줘 보겠습니다. 이때 페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저는 손만 쥐어요. 이때 만약에 제가 손이 이렇게 돌아갔다면 이건 뭐 트릭이지만 그대로 이 빅토리지라는 글자가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쥐기만 해요. 쥐기만 해요. 우와 뭐지? 다시. 그냥 쥐기만 해요. 엄청나게 돌아가죠? 시계로 보면 한 시간 이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손가락에서 손바닥 쪽으로 제가 내려오라고 했던 그립이 있었죠. 그럼 빅토리지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에서 페이스 잘 보셔야 돼요. 쥐어요. 꽉 쥐어요. 꽉 쥐어요. 꽉 쥐어요. 페이스가 움찔움찔은 하지만 페이스가 확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돌죠? 여기에서 엄청난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손가락 그립.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았다고 해도 여기에서 꽉 잡으면 페이스가 팍. 뭐지? 손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돌죠? 손 바닥으로 오면 꽉! 꽉! 돌아요 안 돌아요.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치고 있는데 공이 똑바로도 안 가고 자꾸 우측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손가락 그립을 잡아서 치는 순간 쥐기만 하면 임팩트 순간에 쥐기만 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클럽 페이스가 다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제가 우측으로 살짝 밀어칠 거예요. 우측으로 밀어칠 거지만 쥐기만 하면 공이 가다가 왼쪽으로 도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손목 로테이션을 잘해서 이게 공이 도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게 칠 때는 꽉 쥐잖아요. 쥐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확 덮이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감기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훅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악성 훅구질로 인해서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손가락으로 쥐면 손목이 부드러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임팩트 순간에 꽉 잡으니까 클럽 페이스가 확 돌죠. 그냥 쥐고 있으면 쥐면 도는 거예요. 쥐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 바닥 쪽으로 옮겨서 임팩트 순간에 꽉 쥐어도 꽉 쥐어도 큰 변화가 없이 샷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뭐 그립을 견고하게 잡아라 뭐 단단하게 잡아라 부드럽게 잡아라 뭐 A4 용지 안 구겨지게 잡아라 뭐 이러한 이유가 되게 많은데 나의 샷의 성격을 알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무조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만 꽉 쥐면 페이스가 확 도니까 슬라이스 나는 게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잡았는데 왜 자꾸 똑바로 안 가고 드로도 아니고 악성 훅이 나지?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손가락에서 손 바닥 쪽으로 옮겨서 아무리 쥐어도 꽉 쥐어도 꽉 쥐어도 변화가 없는 이러한 그립의 형태로 스윙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스윙 궤도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뭐라는 스윙은 보편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그래요. 정확히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그 각도를 갖다가 딱딱딱딱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보냈다가 이쪽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정도면 보편성의 영역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 스윙이 몸이 움직여서 공을 못 맞힐 정도면 안 되지만 공이 맞는 범위 내로만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하셨던 스윙으로 일단 여러분들 스윙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와 이건 왜 이렇게 공이 감기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그 손 동작에서 나오는 꽉 쥐었을 때에 이렇게 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드론은 여전히 치고 싶은데 이렇게 심하게 도는 게 싫다. 그러면 손 가락으로 쥐었을 때요. 부드럽게 잡지 말고 손 가락으로 아예 꽉 잡아 버리세요. 아예 꽉 잡으세요. 손 가락으로 잡되 꽉 잡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꽉 잡은 상태에서 쥐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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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립의 압력을 높임으로 인해서도 조종할 수 있고 아니면 저는 꽉 잡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손 바닥 쪽으로 내려서 잡아서 공을 치게 되면 우와 무지하게 불편하지. 그런데 공은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윙 궤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손에서 노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러한 동작으로 인해서 골프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분 한 분 다 알려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양한 경우의 수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는 어떤 유형인가 꼭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내용 좋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 멤버십 프로그램 관심도 좀 가져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 달아 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섭거나 재밌는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구독을 눌러요. 고맙습니다. lic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